프로축구 대구FC가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강등을 우려하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A매치 휴식기를 맞은 대구FC는 팀을 재정비해서 재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기준 기자입니다. 3연패 이후 맞은 2주간의 휴식기는 재충전은 물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전엔 웨이트와 체력훈련, 오후에는 전술훈련과 슈팅훈련 등으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주력합니다. 최근 부진의 원인으로 골 결정력 부족과 수비진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박창영 감독은 공격축구를 계속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6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는 2골을 먹더라도 3골을 넣는 공격축구로 팀 컬러를 되돌릴 계획입니다. 3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로 내려갔지만 팀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해보자는 화이팅의 목소리가 큽니다. 만년 휴가를 받은 상태에서 팀 훈련에 합류한 정치인이 다음 달 중순 본격 가세하고 6월 이적 시장에서 외국인 선수를 보강하며 여름철에 강한 세징야와 에드가도 컨디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강등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 팬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저희 선수들 좀 더 믿어주시고. 파이널 라운드 결정 전까지 남은 경기는 지금까지 치른 16경기보다 한 경기 더 많은 17경기. 휴식기에서 분위기를 추스는 대구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